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10명의 외국인과 5명의 한국인이 펼치는 퀴즈 대결 대한외국인 10분의 대한외국인을 소개합니다 여전히 참기름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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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부터 한번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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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? 망연자실? 야 이거 큰일났다 멍 때리기 멍마다 멍 때리다 어 멍 때리다 나왔어요 어 힌지 맞췄어요? 자 말해줄래요 이제 20초 남은 굉장히 책이에요 어 가난한 동생과 우와 놀몸 그렇지 오 마이 갓 어깨 맞췄요 이거 있죠 그 옛날에 동대를 막 몸에다가 친 친가? 밀어 밀어 아 밀어 아 밀어 와 야 이거 아니 아 이슈요? 좋아요 자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티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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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예 선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야 이거 스탑 우우 우우 박둑 쌍게의 기분 찾아본다 그렇지 오 진짜 오 잘한다 우와 우와 자 몸으로 말해요 자 몸으로 말해요 자 몸으로 말해요 벙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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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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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면 안 돼요? 이별의 아픔 말하면 안 돼요? 말하면 안 돼요? 오른패스! 패스 패스! 이거 애매해 너무 애매해 열공 오케이! 한 번 고시 맨날 먹는 거 비타민! 20초 남았어 영양제! 그렇지! 아이고 먹을 게 푸짐하구만 신봉사 그렇지! 그렇지! 야 큰일 났다 이거 신봉사 나왔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렇지! 이걸 맞춰 신이 주는 놈은 대박이다 설거지! 설거지 할 때 끼는 거 그렇지! 그렇지! 100개요 시간 안 끝났어요? 3초! 2초! 1초! 시간 다 됐습니다 알람! 알람! 맞는데? 마지막도 맞췄다 대박이야 이건 박수 한번 줘야 돼 레코지! 레코지! 1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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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몇 개? 1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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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나왔습니다 1초!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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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와요?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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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허베 선생님도 내려오십니다 허베 선생님이 내려오긴 처음이에요 아니 황치열 씨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멀몸uct Mini 네 조금씩 3초! 동원 정황성하게 갑니다 파이팅! 파이팅 복취가 제일 잘해! 눈으로 하는 거! 눈으로 하는 거! 눈 웃음? 눈 웃음! 빨리 빨리! 몸으로 말해요! 신사! 신사! 퍼포즈! 결혼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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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빨리! 패스! 빠르게! 안경끼옹! 패스! 벌써 패스를 다 썼어? 패스! 다 썼어? 큰일 났어! 말로 해도 돼요! 말로 하는데 제가 못 알아뜨렸어요. 이게 뭐지? 이겼다! 말을 못해 지금! 말로 해도 되는데! 이겨! 여기 맞는 게 뭐야! 주사! 헌혈! 어? 이걸 왜 그렇게 설명해? 지금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야? 지금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야? 여기 우리 맞는 거 있잖아! 세 글자인데! 끝난 거 같아요! 끝났어! 이거는 끝났다! 아침에! 아침에 배가! 우리가! 2, 1! 다 됐습니다! 동치미! 동치미 어떻게 설명해! 침 맞잖아요! 침이!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! 외국인 팀! 4개 맞췄습니다! 잘했어! 다 됐습니다! 나쁘지 않았어!